안녕하세요 변두리 입니다. 오늘은 포천의 명물 포천의 원타코치 정민코치님 모시고 레슨을 제가 하러 왔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깎이 드롭 입니다. 아나준님 깎이 드롭 좀 하시나요? 평소에? 제가 사과를 그렇게 잘 깔까요? 껍질 한줄로 깎는거 있잖아요 토끼 모양도 깎고 2016년에 충주사갑 이벤트 할 때 껍질을 얼마나 길게 까냐 대회에서 우승자입니다. 깎이 드롭은 대각 깎이 드롭을 할 때 면이 다 대각으로 가는게 아니라 정말 정면으로 스윙한 상태에서 면을 깎아서 상대방이 직선으로 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진짜로 가는 공은 대각으로 가야 제일 좋은 깎이 드롭습니다. 그런데 이 면은 이렇게 가는데 어떻게 이리로 공이 가나요? 치는 순간에 얘를 깎아줘야 해요. 공이 있으면 얘를 감싼다고 생각하고 옆에 면을 감싸서 치니까 공이 이리로 가는 거군요. 많은 동인분들이 이렇게 왼쪽으로 내려오시거든요. 이렇게 깎이 드롭 할 때 그러지 말고 직선으로 이렇게 내려가라. 직선으로 스윙하는데 그 대신 빠르게 깎아야 공이 떨어지는데 천천히 깎으면 헛스윙 하시거나 아니면 삑사리 맞아가지고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깎이 드롭 하기 전에 그 동작은 똑같아요? 똑같은 자세에서 스윙만 달라요? 스윙은 똑같은데 칠 때 면만 다르죠. 그리고 스윙할 때 속도는 어떻게 세게 쳐야 되나요? 아니면 살짝 조절을 하나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스윙 다 와서 여기서 빠르게 깎는 거예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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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원! 경원! 1분 집니다. 내보내 내보내! 여기서. 빠르게 깎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아껴. 여기서. 여기서. 잠깐만. 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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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집니다. 내보내 내보내! 아니 차기 방송 아니라고 하는거야? 한 번 해보자는거야? 이거 지금 해보자는거야? 당신 컨셉 맞혀서 해주면 당신 컨셉이라니 말 똑바로 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각서라고 각서라고 각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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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방송만 왜 그럽니까 저도 진지하게 컨센트 잘하고 싶은데 그럼 깎이 드롭 잘 깎아 봅시다 네 한번 가볼까요? 출발! 나한테 막 왜 그래요? 자 일반 드롭 먼저 해볼게요 네 이게 일반 드롭이고 속도가 달라요 오! 우와 오! 이거 소리가 소리가 나요? 오! 오! 소리가 나요? 우와!! 소리가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자 일반 드롭은 일반 드롭과 상기 드롭 차이가 어떤가요? 일반 드롭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파악하기 편해요 왜냐하면 팔 전체도 가야 되고 손목도 많이 보여지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각 드롭이다 하고 나가는데 깎이 드롭은 보고 있다가 손목으로 순간적인 힘으로 떨어져서 더 뚝 떨어지고 더 좋은 방법인데 어려워요 조금 면이 있으면 원래 대각 드롭 할 때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반대 깎이 드롭은 정면에서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손목이 이렇게 바깥으로 이거를 빠르게 깎아야 대각으로 갈 수 있는데 얘를 여기서 깎아버리면 아웃이 나고 우리가 정면으로 스윙했을 때 이 각도에서 손목이 이쪽으로 깎여야 돼 왼쪽 편으로 그거를 이제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일자에서 일자가 있잖아요 여기서 빠르게 이만큼 깎여야 돼 그 상태에서 빨리 오면 천하 일반 드롭 해볼게요 팔이 이렇게 가게 돼야 돼요 대각드롭 그냥 일반 드롭 할 때는 성공률이 더 좋죠 5 reopen 정면보고 있다가 손목만큼 평소로 네 여기 왼쪽 편에서는 직선 보고 있다가 치는 순간에 면은 어차피 정면으로 가는 상태여서 상대방이 대각으로 가는 줄 몰라서 의식을 하면 안 돼요 여기로 보내겠다 해서 팔이 보내는 게 아니라 직선 스윙해서 손목이 안쪽으로 감싸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깎아야 상대방은 속일 수가 있어요 대각으로 갈 때 1자로 서요 그렇죠. 일자로 스윙해요. 일자로 다시 다시 더. 또 이제 정면 맞죠. 일자로 정면으로 아 그래도 그 몇 개요. 이게 하루만에 되는 게 아니야. 연습을 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다시 뭔 느낌이냐면은 아직 감을 못 잡아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아니. 자수 잡아봐요. 이 상태에서 스톱. 여기 오잖아요. 이때 그냥 이렇게 그렇죠. 그 힘으로만 써야 돼. 그렇죠. 그 힘으로만. 그렇죠. 그렇죠. 다시 힘 풀고. 오 나이스. 직선 자세에서 손목만. 그렇죠. 힘을 어디서 줘야 되죠. 그렇죠. 거기 그렇죠. 그렇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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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준비. 오유. 오유. 으하우. 다시. 나이스. 가운데로 가네. 잠시만. 그렇죠. 완전 깡 voz 소리 나야 돼. 자. 어떤 느낌인지. 바운데로 가네요 여기 왔잖아요 얘가 이렇게 가야돼 이 상태에서 빠르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와이퍼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팔 위로 뻗어서 끌고 와야돼 그렇죠 잡아놓고 위로 쭉 세게 치는게 아니라 샥 소리 나기 편안하게 편안하게 툭 그렇죠 그렇죠 그 느낌으로